안녕하세요. 레드 임몽균입니다. 2017년 정윤원을 맞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울산 정작권에 속해 있는 우바포 마을입니다. 오늘 농어루어를 한번 해보려고 나왔는데요. 아직 피디기 시간이 걸리려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따라오시죠. 일단 스피드파이에 있었는데요. 일단 수금로를 한번 전집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수중열을 공급해봤는데 여기까지는 넘어가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1시간 정도 남았는데 1시간 후에 해가 이제 공이 딱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다시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공략해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졌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우가포 마을 주위 갯바위를 둘러보면서 탐색을 해봤는데 낮에는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낮에 들어왔던 자리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탐색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방금 저기 한번 이쪽에 사이드를 옆에 지나오면서 바이스를 한번 받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농어가 있다 생각하고 공이 앞에 왔는데 뭐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작은 사이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가포 마을 갯바위에서 잠시 즐겨봤는데요 아까 짠창이 한 마리 나오고 그 이후에 같은 자리에서 한번 더 바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마리 얼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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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